안녕하세요. 섹스판학교 전광호입니다. 오늘은 외워서 연습하면 좋은 점. 외워서 연습을 하면 좋은 점이 어떤 거 있을까에 대한 강의인데요. 일단 우리가 외워서 연습을 해야 될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 그게 뭐냐. 롱톤 연습이에요. 내가 롱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걸 굳이 계속 내가 악보를 보고서 연습을 할 수도 있어요. 처음에 내가 그거가 숙달이 안 됐을 때는 무조건 악보를 보고 연습을 하셔야 되겠지만 내가 섹스판을 꾸준히 연주를 해야 될 사람이라면 계속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공부를 해야 될 학생이라면 롱톤 연습하는 것은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. 두 번째 스케일, 메이저, 메이저스케일, 마이너스케일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스킬은 악보를 보지 않고도 내가 바로 A마이너, G, G메이저, B메이저, B마이너, 이런 식으로 아, 이제 내가 바로 그 조가 바로 내가 이게 손가락으로 다 연주가 좀 됐으면 좀 돼야 되는 바람이 있고요. 그 두 가지는 일단 필수입니다. 그거 필수적으로 내가 그걸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응 스케일이에요. 우리 메이저나 마이너 말고 반응 스케일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내가 머리에 달달달 외우고 있어서 내가 무의식적에도 반응 스케일 연습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나한테 좋습니다. 일단은 악보가 없어도 바로 내 연습할 때 딱 그 커리큘럼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그 연습을 해주시면 되시고요. 그리고 또 내가 외워서 연습을 하면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음, 이제 연주곡을 하잖아요. 내가 연주곡을 할 때 그것들을 내가 충분히 어, 그거를 해놔야 됩니다. 어떤, 그 뭐야, 잠시만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연주를 할 때, 연주를 할 때, 연주곡을 연주를 하잖아요. 곡을 연주를 할 때 그 악보를 내가 정확하게 외워놔야 돼요. 개명창 연습을 통해서 외워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노래를 내가 많이 불러봐야 되고 많이 들어야 되고 많이 악기로 불러도 봐야 되고 직접 내가 연주도 많이 해보고 수도 없는 연습을 해서 그 노래를 익숙하게 내가 외워야 되는데 외울 때 내가 잘못 외우면 계속 그 부분은 틀려요. 그렇기 때문에 외워서 내가 이제 연주를 하거나 어떤 것들을 할 때 내가 제대로 외워야 돼요. 그렇게 된다 그러면 무대에서 일단은 완벽한 연주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틀리지 않고 충분히 어, 충분히 그,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연주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. 외우지 않고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그럼 그만큼 많이 손해를 또 보게 되죠. 그리고 사람들이 시켜보죠. 너 연주 뭐 할 수 있어?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바로 외워서 연주를 하는 거랑 어, 잠깐만 앞으로 한번 찾아 봐 이렇게 하는 거랑 또 조금 보는 게 다르죠.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좀 외워서 연습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. 어,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외워서 하게 된다면 뭔가 잘하는 것처럼 또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어, 될 수 있으면 내가 연주하는 어떤 곡을 내가 연주를 할 때 그 노래를 개명창으로 연습을 하고 개명으로 외우고 그 다음에 그 노래를 많이 듣고 내가 불러도 보고 색소폰으로도 불러보고 그렇죠?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노래를 내 머릿속으로 확실하게 안고 있으면 나중에 내가 안 보고 연주할 수 있는 곡들이 되게 많아지면 어, 나도 최소로 자신감이 생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. 아시겠죠? 좀 그런 방법을 추천을 해드립니다. 아시겠죠? 자, 이 강의를 보셨다면 어,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필수로 눌러주시고요. 구독하기는 무료입니다. 무료이고요. 구독하기를 어, 하시면 다음에 영상에 올라오는 다양한 소식들을 어, 여러분들께 메시지 갑니다. 보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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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